핫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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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도 열심히 운동하는 또또카펫 이렇게 운동을 하면 근육이 생겨요 또린이 여러분들 핫뚜 핫뚜 운동하니까 개운하다 우리 진짜 운동 열심히 한 것 같아 뭐야 여기 뒤에 너 왜 근육질 아저씨잖아 완전 헐큰데 이거 진짜 무거운 거 들고 있잖아 아저씨 괜찮아요? 웃으면서 들고 있어 무서워 무섭다 우리도 저걸 들 만큼 강해져야 돼 경뚜야 그래 우리 지금은 너무 빈약하다 여기는 체육관을 만드는 곳인데 오늘 또또커플 체육관을 오픈할 거예요 또린이 여러분들 우와 체육관이 생기는 거야? 자 그러면 여기 지금 헬스하고 있는 초보분 외로워 보이는데 친구 좀 만들어줄까? 그래 친구 좀 만들어주자 이렇게 친구도 만들어주고 뭐야 친구가 없네? 오 친구가 생겼어 우와 아령을 들고 있어 이렇게 운동하는 사람을 클릭한 다음에 업그레이드를 해줄 수 있어 경뚜야 업그레이드? 이거 봐 업그레이드 하면 무게를 더 쳐가지고 둔다고 오 여기 더 무거워졌어 그치 이 사람은 이제 맥스 업그레이드 끝났어 오 근육을 많이 키우세요 이렇게 아령은 더 무거운 걸 드세요 더 무거운 거 안 돼 이 사람도 맥스 좋아 아주 좋아 운동 똑바로 합니다 운동 제대로 안 하면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난폭한 사장이다 자 그럼 일단 지워보자고 여기 벽도 지워주고 오 똑같은 사람이잖아 여기도 아령을 드는 손님이 있네요 여기 초반부터 운동을 힘들게 해야 근육이 팍팍 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 이것도 무거운 건데 이 사람은 군인인데 군인치고는 아주 무게가 허약하군 이 정도로 드다니 더 더 들어야 됩니다 더 이 사람도 업그레이드 끝 그 다음 뭐지 오 여기는 오 뭐야 군인들 3종 세트 우와 전부 업그레이드 해줄게요 와 와 이거 진짜 턱걸이 힘든 건데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군인이면 이 정도는 해줘야지 헛뜰 헛뜰 그렇군요 그럼 더 무거운 걸로 으차 어 아니 힘내세요 힘내 못된 상어 같으라고 헛뜰 헛뜰 뭐야 시끄러 어 벽이 다 지어졌어 벽 오 여기 뭐야 이거 우와 여성분이 이렇게 하고 계시네 그러면 더 무겁게 해줘야죠 하하하하 이건 너무 이건 너무한데 발에 아령을 감싸고 있어 어 아니 어 좋아 이 사람도 운동 업그레이드 끝 엄청 고난도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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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윗몸이 이렇게 힘든 건데 엄청 빨리 하잖아 어 업그레이드 하니까 뭐야 와 아령을 들고 이거 한다고 우와 대박이다 와 미안합니다 유튜브 과거 찍어야 해서 어쩔 수 없이 힘들게 운동해야 돼요 하하하하 운동을 더 열심히 하세요 우와 진짜 힘들겠다 에헴 아주 좋군 와 이거 뭐야 오우와 하하하하 아니 이제 다리 훈련을 해야지 다리 훈련 우와 다리에 근육 엄청 생기겠다 언제까지 운다 한번 볼까 업그레이드를 해줘야겠어 무게를 더 치셔야 강해집니다 핫뜰 핫뜰 아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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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이제 여기 빨간 거는 뭐지 어잉? 이거 로봇스잖아 뭐지 한번 구매해볼까 오우와 뭐야 오 오 괴물이야 괴물 하이 근육이다 우와 아 이 사람은 이미 업그레이드가 다 되어있는 상태야 오오 한번 따른 것도 지워볼게요 오예 오 이제 아령도 막 이렇게 생기고 뭔가 진짜 헬스장 다워지고 있잖아 어 진짜 헬스장 같아졌어 무게를 더 치셔야 저희 헬스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강해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우리 헬스장 망하는 거 아니야? 하하하하 하루하고 근육동 장난 아니겠는걸? 어 하하하하 자 운동해 다 업그레이드 해줄거야 열심히 해서 날씬이들이 되세요 하하하하 근육질이 되세요 어? 드디어 여기 뭐야 이제 너무 어두운데? 어 여기 끝났나? 어 조명이 켜졌어 여기 끝난 거 같아 오 실내 운동장인가 보네 이제 다른 곳 오 여기 대문짝이 생겼는데 대문 어? 뭐야 막 튀어 와 아 여기서 접수를 하는 건가 보다 데스크이다 데스크 오 이렇게 와가지고 헬스 등록을 해야 돼요 아니 여기 완전 근육질 와 거울 보면서 자기 몸들을 보고 있어 아저씨들 멋있어요 하지만 무게를 더 높여야죠 와 하하하하하하 와 힘을 내세요 이거 무게 얼마야? 이거 무게 하나당 막 20kg인 거 아냐? 와 와 이 사람도 우리 한 손으로 돌 수 있겠다 저도 들어주세요 하하하하 윤태야 머리에서 내려와 아니 뭐야 아령은 가벼운데 여기 옆에 여자분 엄청 무겁잖아 어 좀 내려가주세요 빨리 저 들어보세요 아 힘들어 빨리 내려가요 몸무게가 몇 킬로야 흠 어제 핫도그 150개 먹었을 뿐인데 날 못 들다니 150개? 그럼 몇 킬로야 한 50kg가 추가될 거 아니야 경두야? 이렇게 허약하다니 운동을 더 열심히 하셔야겠어요 알고보니까 경두가 최강인 거 아냐? 하하하하 운동 열심히 해주시고요 운동 열심히 안 하면 이거 빠따예요 빠따 어 뭐야 아 격두야 괜찮아? 하하하하 뭐야 운동해 어? 왜 안 때려지지? 하하하하 격두야 하하하하 때리면 안 되겠다 미안해 어이 어디야 이것저것 다 지워주고 오오 와 진짜 로블록스에서 운동하는 사람들 기본 체력이 보통이 아니잖아 땡두야 어 격두야 왔어? 아까 너가 나 때려서 눈탱이 밤떼이가 됐어 정말 미안해 내가 일부러 때린 게 아니었어 여기 이제 회원들이 열심히 운동 안 하면 이렇게 때려주려고 했던 건데 실수로 때린 거라고 아니 뭐야 하하하하 아! 아! 하하하하 하하하하 저 잘못했습니다 하하하하 어이 방망이 좋은데? 용서해주세요 하하하하 우와 진짜 보통 사람들이 아니야 다 더 강력하게 키워야겠어 운동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구나 여기 1층이 끝인가? 어? 여기 나가는 것도 있나? 잠깐 이거 슈퍼스타 슈퍼스타 소환 우와 우와 연예인이 우리 체육관에 오시다니 여기 로블록스로 사는 건 다 업그레이드가 끝까지 돼 있네 우와 연예인이다 저도 한 번 사진 찍어주세요 자 치즈 거기에 나오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어 여기는 뭐지? 오 뭐야 수영장이야 우와 수영선수들이다 우와 대박이야 격두야 나 여기서 방망이로 쳐서 저기까지 보내줘 진짜? 어 빨리 더 더 세게 아 조준을 잘했어요 이제 격두야 내가 해줄게 조준을 그래 나 여기로 해볼게 아 아 하하하하 오 재밌다 이거 하하하하 오 내가 더 빨라 우와 수영선수들 진짜 빠르네 자 그러면 다른 데도 지어보러 가보자 그래 무거운 것만 드는게 아니라 여러가지 운동하는게 있네 오 수영도 있었고요 여기 2층같은거 없나? 오 얘기하자마자 바로 2층이? 이렇게 크다고? 우와 오 이거 복싱장 한 번 우리 해볼까 복싱? 오 복싱이다 잠깐 여기서도 복싱 오 뭐야? 하하하하 오 정신차려 물을 물을 뿌리고 정신차려 빨리 이겨야돼 파란 팁을 이겨야돼 하하하하 재밌다 이거 뭐야 얘네도 업그레이드 돼있어가지고 뭐 못하네 오 이렇게 구경하기 재밌네 격디야 우리도 복싱 할 수 있어 이거 봐봐 오 진짜? 하야 야 야 이겨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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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밌다 이거 오 여기는 일단 다 지워보자구요 오 네 층이 점점 오 킥복싱 오 멋있다 와 무에타이 와 업그레이드 해줄게요 오 이렇게 하고 대회에 출전하나보네 그러니까 오 좋아 열심히 훈련을 하세요 저희 체육관에 챔피언이 나타나야 저희가 대박이납니다 열심히 하세요 요호 어 여기도 뭐 지워주는데 오 아니 이거 뭐야 어? 이거 운동인들만 할 수 있다는 엄청 어려운거 아냐 오 이렇게 하면 살 빠지나보네 아니 이거 이거 뭐야 이게 말이 돼? 하하하하 아니 이게 말이 되는 동작이야 이거 신기하다 공중에서 날라다니면서 밧줄을 땡기는데 좋아 이것저것 또 다 지워보자구요 네 여기있어 민토야 어 저쪽이구나 오케이 오 와 타이어 타이어 밀기 와 이거 진짜 어려운건데 아 우리 피켈에 나보고 어깨빵 나는거 하하하하 아니 점점 무서운 애들이 나타나잖아 무섭다 어 여기도 다 지워주겠습니다 어 여기는 옷 갈아입는 곳인가보다 파리실이구나 파리실 어 그러면 샤워실도 어 샤워실 오 샤워실 샤워실이랑 여기는 화장실 어 역시 이런게 있어줘야지 화장실 엄청 깨끗해 이거 봐봐 반짝반짝거리는데 어 밑에 일로와 어 알겠어 오 됐다 여기도 끝 우린 지울게 많다구 어 이쪽에 또 뭔가 지울게 있어 와 이거 뭐야 와 이런 운동기구도 있어? 나 처음 봤어 업그레이드하면 어떻게 되는거지? 업그레이드 했는데 뭐가 달라진게 없는데? 오 다나진게 없네? 어 일단 다 업그레이드 해줄게요 오 열심히 오르세요 오 아니 지금 이게 뭐 걷는거야 뛰는거야 지금 운동 이렇게 대충 할겁니까? 아니 이게 지금 속도가 이렇게 느리다니 그래 이렇게 뛰어야지 헛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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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았어 이렇게 열심히 뛰어주세요 우리 체육관에서는 설렁설렁하는거 없습니다 오 이렇게 빨리 뛴다 좋아 좋아 이제 보기좋군 열심히 뛰어서 다이어트하세요 우와 사이클이다 사이클 아니 이게 무슨 동네 마실 나가는겁니까? 더 빨리 더 빨리 와 좋아 전속력으로 질주하세요 아다다다다다다다 우리 체육관 이거 소문 나빠지겠는데? 어 망하게 생겼어 오 좋아 여기 조명 달아줄테니까 열심히 하세요 오 아주 보기좋아요 이거 설마 3층까지 있는거 아니겠지? 어? 뭐야 여기 어 뭐지? 뭐지? 어 나 돈이 없대 돈이 없어? 뭐야 까짓거 한 번 더 충전해주면 되지 좋았어 자 지워버려 아 여기는 요가실인가봐 아 여기서 음악이 나와 오오 오 이렇게 요가하고 있네 와 이거 봐봐 요가선생님은 업그레이드가 안되고 오 이거 무거운거 아니 아니 엄청 무거운걸 들고 있잖아 다 우와 대단하다 우와 그러면 업그레이드 다 해준건가? 어 이제 나가자 어 다 됐어 어 다 됐어 미안해요 저기 어 한 번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어 아니 또 돈이 부족해 나 이제 돈이 없어 돈이 많이 필요해? 돈이 엄청 많이 필요하네 안되겠다 여기 로벅스 이거 게임 패스권에 돈 두 배로 주는거 있거든 어 이게 300 로벅스인데 이걸 구매하겠어 좋았어 이제 좀 기다리면 돈이 팍팍 들어올걸? 근데 이제 격두야 슬슬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이거 큰일인데 어 뭐야 어 뭐야 여기 줄넘기한데? 어 줄넘기랑 이렇게 오 완전 뚱뚱하신 분 어허허허헣 열심히 줄넘기를 해주시구요 이렇게 하면 딸신이가 될 수 있어요 어 다 지웠어 끝났대 어 여기 끝난데? 뭐야 이제 진짜 다 지은거야? 들러보자 아 이게 헬스장이 총 2층인 끝인가봐 어 여기가 다 끝이구나 어 어 이정도 회원수면은 우리 금방 부자 되겠는걸? 또린이 여러분들 오늘 한번 또또커플 헬스장을 만들어봤는데 오 이거 보세요 엄청나게 많은 수의 회원들이 이렇게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어 뭐지 산타인가? 뭐야 선물 좀 주세요 어 뭐야 뭐야 아니 이녀석이 아 아니 선물 달라고 했을 뿐인데 야 이녀석 뭐야 너 이 자식아 삐뚤야 적중해 너무 쎄 도망갈까 아 도망가자 살려줘 어 어 어 뭐야 아니 이렇게 무서운 세상입니다 또린이 여러분들 힘을 기르세요 어 이래서 힘을 길러야겠다 허쩔 허쩔 안녕하세요